SF9 로운, 도발 VS 부드러움 2매력 그룹 SF9니아 로운이 신곡 재킷포토 속 감각적인 비주얼을 자랑했다. SF9니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SF9 공식 티저 사이트를 통해 로운에 질러서 재킷포토를 공개했다. SF9니아 블랙과 화이트, 컬러 버전의 세 가지로 공개된 재킷포토에 살아오는 도발적인 표정과 부드러운 눈빛에 모두 소화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빈틈없는 비주얼이 돋보이는 클로즈업으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무드의 섹시함을 더한 센슈어스 섹시 콘셉트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성댄스 그룹 SF9니아의 보컬로우는 음악과 연기 활동을 오가며 다재다능하게 활약하고 있다. 최근 종영한 TVN About Time에서 최미카, 이성경 분의 하나뿐인 철부지 남동생 최희진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MBC 복면가왕에서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올빼미로 등장해 명품 비주얼 속에 숨겨진 감미로운 노래 실력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SF9니노는 31일 오후 6시 5번째 미니앨범 센슈어스, 센슈어스, 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슬러서로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신고팔 매일까지 매일 멤버 별로 다채로운 프로모션 콘텐츠를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